성령은 늘 우리 안에 임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문제죠. 우리가 못 알아보니까 문제인 거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면의 진리를 알아보시는데 좀 도움드리고자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우려해 주시는 게 기독교 강의나 이런 거 하면 악플이나 비난이 많이 달리지 않겠는가 걱정하시는데 제가 지난 14년간 홍의각당 운영해 보지만 별로 안 달려요. 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달려요. 비판할 부분은 확실히 계속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 제가 14년간 한 게 종교 비판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특정 교리에 특정 어떤 이념에 이데올로기에 빠졌을 때 양심을 놓치게 되더라는 걸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본 부분입니다. 그 안에서는 다 진실 같고 내가 정의 같고 아무리 사회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도 다 부질없어요. 일본 동경대생들이 다 뭐 했나요. 옴진리교에 들어가서 독가스 만드는 거 도왔습니다. 일본이 충격받은 게요. 동경대생들이 거기가 엄청 들어가서 그걸 하고 있었다는 것에 충격받아요. 말도 안 되는 교리 같은데 속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이해합니다. 많은 정교단체를 접해봤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끼리만 대화를 하다 보면 다 진실 같아요. 그 안에서 답을 찾기 때문에 다른 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끝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못 버립니다. 왜? 이걸 버리는 순간 나는 모든 희망이 끊기고 내 인생에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없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막상 나와 보면 다시 열린 눈으로 보면 보이는데 나왔다가도 여전히 그때의 좁은 시야를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은 정교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도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자살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렇게 심각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랑말랑할 때 조치를 취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일단 굳어진 다음에는 정말 힘들어요. 그건 정말 돌덩이를 깨트려야 할 정도의 강력한 자극이 아니면 돌아보지도 않아요. 내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안타깝죠. 더 편하게 자기 양심만 따르면 그만인 문제를 이렇게 어떤 교리를 세우고 네 편 네 편 가르고 인간적인 고정관념과 아집들이 잔뜩 모여서 상을 세워버리면 그 상 쪼개는 게 부수는 게 그냥 차라리 돌을 부수는 게 편하죠. 보이지도 않은 이 상을 쪼갈려면 여러분 진짜 힘듭니다. 일단 본인이 문제의식 자체를 갖지 못해요. 자기한테는 그게 너무나 익숙하고 자기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다른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그래서 그 사도바울이 바리세파로서 아주 견고한 체계를 구축했던 사람이에요. 상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 제자를 탄압하는데 선봉에 섰던 바리세파이자 철학자였습니다. 당대의 철학자예요.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한방에 날아가죠. 상이 날아가니까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 정도 회심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의 회심 유명하잖아요. 그 정도로요. 사실은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한다고 그래요. 그럼 그 비법이 뭐냐. 나를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학당에 오신 분들은 그것부터 배웁니다. 오시면. 자기 부인법부터 배우세요. 무소유법부터 배우세요. 뭡니까? 몰라. 몰라 하는 순간 여러분이 뭘 갖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게 되고 내 이름이 뭔지도 알 수 없게 되죠. 이렇게 나보는, 내려놓는 체험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뭐고 어떤 이념을 갖고 있고 어떤 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인맥, 어떤 학연지연 갖고 있는지 이게 딱 그게 나를 형성한다고 생각하시죠? 그 견고한 상들을요. 한 번 다 내려놓는 체험이요. 난 이름도 모른다. 존재할 뿐이다. 바라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다. 존재할 뿐이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고 계시면요. 최고로 이게 빠릅니다. 어떤 상을 잡을 수가 없어요. 모르겠다고 하니까. 다 무너지고 홀로 계시면 다 지고 있던 게 다 무너져 내리고 모르겠다고 하고 자기를 부인한 뒤에 홀로 계시면 그래도 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존재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존재의 재뿌리예요. 불교에서 이걸 체험하시면 견성했다고 하는 나를 찾았다. 그래서 오도송을 이제 날려요. 오도송이 대개 뭔 내용입니까?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너였구나. 늘 나와 함께 있던 너였구나. 만나고 보면요. 지금 여러분 느끼시는 그거죠.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 그거 왜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존재한다는 느낌만 한 번 느껴보시라고요. 그러면 오도송이 나옵니다. 뭔 얘기냐? 우리 애고의 마음이요. 생각, 감정, 오감의 마음. 혼과 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생각, 감정, 오감의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오다가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 일이 훅 들어가면요. 이 영의 세계는 내가 있다는 것만 있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존재만 해요. 즉, I am이라는 게 존재입니다. 동시에 의식이에요. 모든 걸 알아차린 의식이에요. 알아차림이 애초에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계를 알아차립니다. 순수한 알아차림이 있어요. 대신에. 대신에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는 알아차림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도 없거든요. 나만 존재하지 나밖에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만 보고 계시면 혼의 세계에서는 밖을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 감정, 오감은 다 대상이 있어요. 대상을 찾아다니다가 몰라, 몰라, 몰라 하다가 내가 있는지도 몰라 해버리고 계시면 그렇다고 내 존재가 사라지지 않아요. 난 분명히 존재예요. 근데 이제 나라는 말이 사라지죠. 그 말도 내려놨으니까 존재만 하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어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거길 만나시면 이제 여러분의 영을 찾으신 거예요. 그 전에는요. 내 영혼, 내 영혼 하시지만 영의 뿌리를 두고 혼이 굴러가니까 영혼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만 사실 여러분은 영은 못 느끼시고 혼만 느끼고 사시는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이에요. 혼이라는 게, 혼작용이. 혼작용에 와야 여러분이 에고라는 게 생겨요. 나라는 게. 여기는 우리가 참나라고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에고의 내가 아니거든요. 우주적인 나지. 그냥 분명히 나라는 존재감은 있으니까 나의 뿌리긴 한데 그걸 나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존재감이 존재하는 거지. 사실 내 근원에. 사실 알고 보면 내 근원에 영혼이 존재하고 신성이 존재하고 시공을 초월한, 이원성을 초월한 영역이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에고를 초월하니까. 에고를 초월하기 때문에 에고의 세계, 생각의 세계 와야 시간, 공간을 인식하죠. 여기서는 시공도 인식을 못 합니다. 그냥 나만 있어요. 남이 없어요. 여기서는. 이런 자리를 체험하셨다면 여러분 맞으시니까 제가 무슨 이걸 믿으라가 아니에요. 체험해 보시라고. 체험해 보셨을 때 이 참나의 속성을 이해하셨다면 경험하셨다면 맞게 하셨다는 거를 제가 확인을 도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잘 모르시겠으면 몰라 하세요. 몰라 하면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몰라 하면 들어가죠. 다른 말로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말도 맞아요. 믿어버리면 들어가요. 여러분 내 인생은 하느님이 주관하신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라고 깊게 믿고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감정 오감으로 힘을 쓰실 필요가 없죠. 맡기고 쉴 수 있게 되겠죠.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 I am만 남아요.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다. 오늘 내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거 다 맡겨보시고 이건 내 일이다 하면 내가 죽음을 체험해야 되지만 아버지 일이다 하고 맡겨보시고 이 모든 건 아버지가 주관하신다. 내 일이 아니다 하는 마음으로 맡기고 쉬실 수 있으면 찰나라도 여러분 텅 빈 마음이 나타납니다.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맡기고 나니까 할 게 없어서 텅 빈 마음 내 거다 하면 내가 뭔가 꼼수를 부려야 되는데 맡겨버리고 몰라 하시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사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몰라 하신다는 건 내 참나 자리, 내 영의 자리, 내 안에 있는 하느님 자리한테 모든 걸 맡기고 쉬시는 거예요. 몰라가 안 된다 하면 안 쉬는 거예요. 안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 믿습니다 해놓고도 계속 본인이 머리를 굴리고 꼼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도와줄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혹시 아버지가 안 계실 수도 있고 사실 본 적은 없으니까 막 이런 계산을 계속 합니다.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를 딱 보고 있으면 그 보는 마음이 그대로 현상인데 또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잣나무의 종이 좀 특이한 종인가 저게 뭐 비밀 있나 뜰 앞에 있어야 되나 잣나무가 뒤에 있는 잣나무는 어떻게 될까 이거를 인간의 머리는 안 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멈추라고 이런 방편들을 다 제시해요. 그냥 몰라 해라 아니면 그냥 믿어라 이 말들 들어보세요. 같은 말입니다. 보통 언제 이런 말을 하나요. 스님들이나 도인들이 계속 공시렁 되고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공시렁 공시렁 선생님 부처가 뭘까요 공부가 왜 안 될까요 저는 불성이 혹시 없는 게 아닐까요 다른 사람과 달리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왜 안 찾아질까요 몇 십 년을 했는데도 없어요. 그럼 웬만하면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을 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야 몰라 해 아니면 그냥 좀 믿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믿어 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오죠 응답이 오건 말건 믿어 믿음이라는 건요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 처음에 그렇게 설명을 하죠 뭔가 과보를 제시하면서 믿으라고 하죠 그거는 유치원생들한테 처음에 이런 도를 가르칠 때 쓰는 법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믿음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에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나 너 믿어 그러면 믿는 거지 나 너 믿어 네가 꼭 1억을 빌려주리라 그건 뭔가 좀 이상한 이 믿음은 순수한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과보를 바라면서 믿는다고 하는 말은요 이미 그건 이미 육신의 법 세상의 법 욕심의 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영의 세계는요 성령의 법 성령법 양심법을 따릅니다 이 혼의 세계 이 혼의 세계는요 생각감장 오감에 빠져있는 혼의 세계는요 욕심법을 따릅니다 이게 이제 세상법이란 세상법 요한일서나 이런 기독교 신약의 가르침에 보면요 이긴 자라는 말을 써요 세상을 이긴 자 뭘 이겼을까요 세상을 이긴 욕심을 이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여전히 욕심법을 따르고 계시면서 나는 세상을 이긴 자다 말이 안 되죠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세게 말하면 마귀법이에요 마귀법을 따르고 있는데 나는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겼나요 내 욕심을 성취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욕심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긴 자예요 이 말 자체가 다 모순이에요 이긴 자다 이 말은요 내가 육신의 법을 이제 따르지 않고 오로지 성령법만 따르게 됐다라는 걸 말하는 고로 하나님 자녀로 인정 우주적으로 인정받을 만 하다라는 게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동안 지금 양심법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황금률이죠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하고 계시나요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해주나요 남이랑 싸울 때 나 같으면 이런 위로나 이런 말 듣고 싶겠다 할 때 내 욕심 좀 접고 가서 그 말 해주실 수 있나요 싸우다가 상대방한테 또 싸우다가도 내가 아무리 싸워도 이 말은 듣기 싫겠다 하는 말 안 하실 수 있나요 그 자리에서 깨워서 그러면 욕심법을 따르다가도 양심법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찰나라도 이긴 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영원히 이긴 자가 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찰나 찰나 이긴다 진다가 뭔지 그 감각이 먼저 이렇게 깨어나야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양심 51%가 이긴 자예요 다른 소리는 다 망상입니다 인간들이 욕심에 하는 소리예요 욕심에 이 소리도 해보고 저 소리도 해보고 그 종교 방송 들어보세요 종교 불문하고 다 욕심이 승리하리라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요즘 다 종교 불문하고 다 비슷해졌어요 욕심 성취 욕심 성취를 도와주는 존재가 신, 부처님 누구든지 갖다 붙여요 거기다 양심 승리하자는 주장을 안 해요 말은 해요 그때 그 말 할 때만 되게 힘없고 나약하고 그럽니다 왜? 신도들도 알고 자기도 아니까 좀 웃기잖아요 이런 얘기 진지하게 하기는 우리 성령법을 따르면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도 웃기고 하는 사람도 웃기잖아요 미투운동에 거기 불려가지만 않아도 거기 주요 역으로 등장하지만 않아도 다행인 분들이 많거든요 뭐 이렇게 양심법은 차치하고 흉악한 짓만 안 해도 요즘 성직자로서요 흉악한 짓만 안 해도 인정받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쵸? 제가 그때 대선 나가려고 했더니 너무 코미디였던 게 그때 그 대선 전에 어떤 다른 선거 한번 봤는데 어떤 분들이 나오나 저는 전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전과자만 아니어도 인정할 만하다는 거죠 왜? 다 전과가 있으니까 웃기지 않나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 저 성직자 저분 믿을 수 있나? 아 아직 그 큰 범죄는 안 저지르셨어 오 아직 멀리 가시진 않았구나 아주 괴물이 되시진 않았구나 어떻게 이 정도 세상이 됐냐는 거죠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무섭죠 미투에 혹시 등장하시려나 이렇게 자꾸 보게 되고 저분은 왜 안 나오시나 이렇게 기대하게 되고 들은 게 있는 분들은 오 등장할 법한데 신자들을 잘 구워 삶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추하지 않나요? 저도 이런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성직자를 대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우리 실존이니까 저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이 논리대로라고 보더라도요 우리가 0을 모르고 살면요 유기 전부인 줄 알고 살면 그렇게 사는 게 더 맞다는 거잖아요 이 논리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이상하게 저도 처음에 생각했지만 제가 소견이 짧았던 거죠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그게 사람들 그렇죠? 지금 미투 운동 때문에요 뭐? 뭐요? 펜스 룰인가? 이제 여자들이랑 밥도 안 먹는다 이제 우리 따로 뭔가 삐뚤어진 아이들처럼 막 구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미투 운동에서 요구하는 게 되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원래? 원래 그래야 되는 건데 원래 당연한 걸 요구했다고? 응 나 삐졌어 안 놀래 너랑 안 놀래 너가 그렇게까지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어 막 이런 식으로 좀 지나가야 할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 마음도 좀 한번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참 유치한 짓을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일 안 하겠다는 생각만 품고 살면 당연히 걸릴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과하게 오바를 하는 걸까요? 평소에 그런 짓을 막 했다는 얘기죠 신경 안 쓰고 살아왔다는 거죠 즉 내가 당해서 쉬는 일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껏 하고 살다가 그러면 이제 잡혀간다더라 어디 고소된다더라 조사받는다더라 하니까 선을 모르겠는 거죠 어디서부터가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으니까 일단 안 만나야겠다 이 발상이 얼마나 제가 볼 때 유치하다고 제가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선을 모르신다는 게 문제는 당신 잘못했어요 라고 했을 때 뭘 잘못인지 모르니까 아예 안 만나는 방식을 택하는 그렇지 않나요? 선을 알면 내가 그러면 그것만 안 하면 되겠구나 이게 자명하면 그렇게 오바떨 일이 없는데 왜 갑자기 오바떨까요? 자기도 안목적으로 사실 알면서도 해왔다는 얘기죠 아주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늘 해왔고 내가 나를 봐도 통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 선도 잘 모르겠고 선을 알아도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아예 피하자는 거죠 아 나 또 보면 만질 것 같아 이런 마음 아니니까 괜찮나요? 나 왠지 술 한잔하면 만질 것 같아 내 손을 나 못 믿겠어 아예 안 만나자 지금 이 정도 사회라는 걸 우리가 알자는 게 제가 그분들 뭐 비방하자 단순히 비방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영하자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일본보단 나아요 일본은 미투운동 자체가 퍼지지도 않는데요 사회가 견고하게 피해자만 몰아세우는 문화라 아예 퍼지지가 않는데요 미투운동 우리는 더 나은 실정이다 그럼 더 낫다는 건요 여기서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요 우리는요 훨씬 그 앞선 문화 수준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지금 벌써 대학가나 어디나 술집이나 지금 확 문화가 바뀌었대요 그 정호번도 함부로 안 부른대요 전칭 쓴대요 요즘 뭐 언니야 막 이상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또 반말 막 섞어서 그런 말이 이제 1절 딱 끊어지고 선후배 간에도 조심하고 아 나 못 살겠어 이런 문제 있지 않나요 아 나 이런 분은 너무 불편해 어떻게 사셨던 거예요 그 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양심을 계속 우리가 주장해왔던 우리로서는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자고 계속 주장해왔던 우리로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 펼쳐지고 있는데 충격이다 경악이다 나 이렇게는 더 못 산다 그래서 미투가 분명히 어느 누구 정치 세력의 공작일 거다 막 이렇게 몰아세우는 그 마음에는 못마땅한 거예요 이 자체가 지금 못마땅한 거예요 왜 남자를 자꾸 몰아세우는 거야 남자의 이런 욕정을 왜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런 이런식 발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지금 성찰의 시간을 겪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양심 성찰을 어떻게 하다 보니 하게 됐어요 지금 갈 때까지 가니까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양심을 돌아보고 돌아보고 원래 양심 성찰할 때 인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제가 그거예요 사실 치욕적이거든요 양심 성찰 해보시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봐야 되니까 좀 치욕이에요 왜냐면 나는 내가 볼 때 나는 늘 옳은 사람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늘 여러분의 판단 기준으로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은 늘 옳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4대 성인급이죠 여러분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는 왜냐 여러분의 판단 기준으로 옳은 건 옳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오 할 건 아니오 해라 그 애는 다 악에서 나온 소리다 내 말이 여러분 마음이 그렇대요 내 말이 이렇다고 내 기준하고 예수님이 다르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성찰을 처음 할 때는요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는요 치욕이 오는 게 맞아요 견딜 수 없는 치욕이 옵니다 당장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가족들한테 나의 단점을 하나라도 지적해달라 너희들이 가족들이 해달라 나 괜찮다 진짜 수용할 거다 인욕하겠다 해달라 그랬을 때 충격 먹으실 거예요 왜냐면 보통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상대방한테 정말 못 견디겠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미투가 그런 거예요 나는 꽤 센스 있는 부장이야 막 하고 있었는데 악마였다라고 이렇게 나오면요 충격 먹죠 분명히 나도 걔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뭐 이제 헛소리를 막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기 세계에서는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 감정 오감을 자기가 재구성해서 살아가거든요 그 기준이 양심의 잣대랑 얼마나 뭐냐 얼마나 가깝냐 따라서 가까운 분은 사실 성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옳다 생각한 거 하고 아니다 생각해서 안 하면요 남들도 다 흡족해요 보편적 기준이니까 그런데 개인만의 기준일 때는 자기 기준대로 밀고 나갔을 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걸렸을 때 반성도 제대로 못 하시는 이유가 자기 기준에서 자기한테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받아들이면 내 생이 날아가요 내 생에 내가 옳다고 살아온 모든 게 날아가잖아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반발하는 거죠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런데 여기에 이 미투도 공작일 거다 그걸 주위에서 바라보는 팬들까지도 같이 호응하다 보면 갑자기 미투가 이상한 공작에 의해서 진행된 그 피해자들도 그런 공작인가요? 미투 운동 자체에 공작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인정해요 왜? 모든 좋은 일에도 분명히 숟가락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이득 보려고 또 욕신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꼬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작의 가능성을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건 좋아요 세상을 이면까지 보시는 건 좋은 태도인데 그런 발상에 뭐가 문제가 있냐 설사 공작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피해자가 가짜입니까? 여러분은 그것만 보셔야 돼요 현명한 국민은요 그런 소리에 모든 일이 다 공작이고 꼼수죠 지금 우리 남북 대화하려는 것도 남한의 공작 아닙니까? 어떻게 북한을 그냥 어떻게 해보려는? 어떻게 해보려는? 비핵화 시켜보려는? 쉽게 말하면 다 꼼수고 다 공작인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이 피해자가 진짜냐 가짜냐 가해자가 진짜냐 가짜냐 그 가해자는 정당한 처벌을 받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국민이 깨워서 지켜보시면요 공작이니 뭐니 휘둘리지 마시고 계속 국민이 이 관점만 갖고 가시면 설사 누군가가 여기에 이 좋은 일에 공작 꼼수를 쓰더라도요 그게 다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좋게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 양심운동으로 귀결되고 끝나요 그런데 공작일 거야 꼼수일 거야 하면서 자기 편 편 들고 자기 편 편 드는 사람들 특징이 피해자를 다 무시해요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거나 피해자한테 또 2차 가해를 합니다 죄를 더 짓고 있어요 죄를 더 안 짓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문제가 풀릴 텐데 꼼수니 공작인 당장 내 욕심에 흡족한 말들을 막 들어가지고 이 상황에서 결국은 양심 운동을 양심을 갖다가 다 그냥 짓밟아 버리고 결국 자기들의 욕심의 논리로 끌고 와가지고 욕심법만 충만한 일로 만들어 버리면 결과가 참당할 겁니다 문화는 더 땅에 떨어지고 서로 결국 모든 일이 꼼수였구나 해서 꼼수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일조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이게 누군가가 나쁜 수를 써서 이렇게 일이 잘못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켜보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안 지켜봐주고 양심적으로 그거를 옳은 걸 옳다 그른 걸 그르다 안 해줘서 일이 망쳐진 건데 다 남탓합니다 지금 지켜보는 국민들 책임이 커요 미투에서 또 위드유 하잖아요 진짜 난 양심을 응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주시고 양심에 맞으면 비난도 하고 바로잡고 양심에 뭐라고 했죠 제가 양심에 맞으면 응원해주고 양심에 어긋나면 비난하고 잘못 잡아주고 거기다 더 보태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심을 딱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시면 누가 꼼수를 부리더라도 이게 바로잡혀지게 된다니까요 꼼수 부리다 더 안 먹혀요 꼼수가 꼼수가 먹히려면 상대방도 국민들도 욕심의 법에 끌려와 줘야 돼요 진영 논리에 막 흔들려 줘야 돼요 국민이 근데 국민들이 아무리 꼼수를 써도요 딱 양심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만 하고 계시면 술을 못 씁니다 꼼수 부리다가도 그 결과는 좋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손 털 수밖에 없습니다 안 먹히니까 근데 이 꼼수라더라 역시 내가 미투 엔지 싫었어 꼼수 막 이런 것만 들려요 피해자들의 아픔의 소리 나 진짜 죽는 것보다 힘들게 살고 있다 이런 소리는 안 들리고요 다 달콤한 소리만 들립니다 우리 편 유리야 우리 편 살리자 상대방이 뭔가 이건 의미일 거야 안 믿겠어 꽃뱀일 거야 진짜 꽃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알아보셨나요? 진짜 피해를 입으셨는지 진짜 피해자면 어쩌려고 그런 말 함부로 하세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것도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 홍익학당 홍익당 차원에서 미투운동 응원한다 이런 문화가 원래 당연히 해야 될 문화인데 이제야 말이 나왔잖아요 당연히 내가 성폭력을 당했으면요 당연히 말을 하고 사회에서 바로잡아 줬어야 할 너무 지당한 일이 말도 못하고 몇 년씩 이렇게 참고 있다가 이제야 이제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지금 말하냐 너 수상한데 그래요 그때 말했어야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때 말했어야지 갑자기 남들한테는 성인급의 이런 도덕 수준을 요구합니다 자기들은 아마 잘도 그냥 버티셨을 거면서 남들한테는 별의별 소리 다 해요 쉽게 얘기하지 맙시다 오늘 제가 한번 페북에 보니까 중학교인가요 교사한테 성폭력 당해가지고 7년 8년을 참고 있다 미투운동 때는 힘을 내서 가족들한테 알렸더만요 부모님은 머릿속에 하얘져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하고 써놓으신 글이 있습니다 봤는데 여러분 가족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 소리 하실 거냐는 거예요 8년 동안 왜 묵혀놨지 이런 소리가 먼저 나오실까요 아니면 머리가 하얘지실까요 이런 자연스러운 양심의 감각만 우리가 따라갑시다 분명히 여기에 숟가락 얹겠다고 온갖 몰이배들이 덤빌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양심에 맞으면 맞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과하게도 하지 마시고 딱 그만큼만 맞다 아니다 하고 가시자는 거예요 이 정신으로 버티면요 분명히 결과가 좋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비판 잘 안 하잖아요 제 페북에 정부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왜 아니 제가 뽑을 때 이 정부는 어느 정도 하겠다 예상 못하고 뽑은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데서 더 잘하게 응원해 주는 게 먼저죠 또 못하는 부분은 냉정히 혹독하고 이건 진짜 비양심이다 하는 건 지적하는 것도 맞지만 못할 걸 자꾸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정부한테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자녀 지내보면 알죠 뭘 잘하고 뭘 못하고 그러면 잘하는 거 더 잘하라고 하고 못하는 거는 좀 눈감아 주기도 하고 근데 비양심적인 짓거리를 하면 못하는 게 아니라 재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욕심을 부리면 단호히 뭐라고도 하고 여러분 정부를 결국 그렇게 국민이 견제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정부한테 너무 완벽한 걸 바라면 그럼 뽑기를 그러면 뭐 4대 성인들을 뽑아 놓으셨어야죠 애초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견제와 또 국민들의 응원 이게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주인의 대리인을 뽑아놨으면 그렇게 관리해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주로 비판하는 건 문바나 이런 분들을 비판한 이유는요 저는 국민을 비판하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인데 정신 차리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정부가 더 잘할 수 있게 국민이 깨워서 양심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이걸 계속 묻는데 싫어하시더라고요 빠가 되지 맙시다 그러면 막 싫어하세요 왜 우리만 욕하느냐 박바부터 욕해라 저는 다 욕하는 거예요 종교의 빠건 뭐의 빠건 양심보다 뭔가를 우선시하는 그런 빠 집단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국민이 그래 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자 이제 이런 거 이제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까지 좀 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로 내 문제로 돌아올게요 이 돌을 당한다는 거는요 남 욕하다 끝내면 안 돼요 찐찜하실 거예요 남 막 욕하고 남은 후련하죠 근데 나는 이제 돌아서면 나는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러면 답답해져요 막 미투 운동 욕하다가 돌아서서 전화 걸어야 되고 그러면 넌 나 용서했지 막 이런 식으로 자기도 캥기능이 있으면 이게 당당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럼 우리도 반성하자는 거죠 내가 남들한테 반성을 요구한 만큼 우리도 반성합시다 돌아서서 혹시 그럼 먼저 몰라부터 합시다 자기 부인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영을 만납시다 그 안에서 그 영의 관점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 혼이 그동안 욕심법 세상법 따르느라고 죄 지은 건 남한테 잘못한 거 솔직하게 돌아 봅시다 지금 이 미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욕으로 여기는 분들이 등장하듯이 여러분도 치욕스러울 거예요 내가 나를 비판하는데도 치욕스러울 거예요 어떻게든 변명해 볼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아니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뭐 어쨌어 상대방도 좋았을 거야 막 헛소리 하다가 나중에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 건 아닌 거잖아요 인정하면 자유가 옵니다 인정하면 자유가 오고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도 이제 돌아보게 되고 그때 이제 양심이 살아나요 몰라 해서 여러분 참나만 만나도 영만 만나도 여러분 시공을 초월하는 그 기쁨이 와요 얼마나 기쁨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사가 위급해도 몰라 하시라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맡기시라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못 풀어요 태어날 때도 내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닌데 죽는 문제 어떻게 풀어요 내가 애초에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희노애락이요 희노애락도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희노애락 일으키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주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신 것 뿐이지 여러분이 희노애락을 만드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욕망 그 감정 여러분이 완벽히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오죽이 하니까 그게 아니니까 무화 네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감정도 네 거 아니다 생각도 네 거 아니다 다 네 거 아니다 무상고 무한이라 네가 원해도 무상할 수밖에 없고 그 세계는 괴로울 수밖에 없고 지금 괴롭다는 건 네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 네 거 아니다 라고 했어요 내 거 아닌 물건을 내가 붙잡고 계속 내가 통제해 보려는 노력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맡기시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내려놔 버리세요 다 맡깁니다 그럴 때 신법이 진짜 맡긴다는 기분을 잠깐이라도 상상력을 통원해서 좀 해보세요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난 좀 쉬자 하는 마음 생사도 맡기고 좀 쉬어보자 그래서 탁 맡겨지잖아요 놀랍습니다 탁 맡겨지고 깨어 있을 때는요 여러분 죽는다는 생각을 해도 두렵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놀랍니다 감정이 변해 있어요 생각감정 오감이 영한테 맡겨버리고 나면 영이 뭔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생각감정 오감에 다 달라집니다 오감도 변해요 뭔가 빛나고요 영적인 오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못 느끼는 오감 느끼면 안 되는 오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게 무슨 신통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 감정도 변해요 넉넉하고 자비로워집니다 왜? 존재만으로 영혼하고 만족하는 자리랑 접속이 되고 보니까 늘 막 조급해하고 갈급해하고 조마조마하며 살던 내 마음이 탁 갑자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봐도 이상한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생각도요 이 쓸데없는 망상들이 싹 거칩니다 자명한 생각만 남아요 이게 영혼의 영을 깨달은 혼에 일어나는 표현입니다 이걸 사도바울이 새사람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는 건요 육을 따르는 혼이 강건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욕심이니까 영을 만난 혼이요 영을 만난 이 혼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을 만난 혼은요 달라요 양심적으로 변해 있어요 육바람이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바람이를 하실 때 여러분 생으로 하시면 그것도 안 하시는 것보다는 나은데 생으로 하시면 바리세파의 그런 공부 수준밖에 안 돼요 예수님의 공부 수준에 도달하시려면 생으로 하면 안 되고 이런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봤다 돕고 싶다 그런데 여기 육신의 법이 욕심법이 네가 손해야 저 사람 도와줘봤자 어차피 너한테 큰 이득 없어 라고 얘기하면요 네가 뭘 손해를 생각해 라고 하면 움츠려들 수도 있는데 그때요 아 그래도 내가 명색이 바리세파인데 줘야지 하고 주면 안 준 것보다 낫죠 그래서 바리세파가 안 주는 사람보다 나아요 일단 선행을 했을 때 그 선행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주는 사람보다 나은데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의 보상을 받고 끝날 것이다 인간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선행 잘하네 칭찬받고 끝난다 하느님의 칭찬까지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과보가 올지라도 거기서 끝이지 하느님의 그 천국갈 과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천국갈 과보는 하나님 마음으로 베풀었을 때라는 거예요 어렵죠 이게 어렵거든요 육바라밀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보시에서는 보시 바라밀이라고 안 해요 그냥 보시 하신 거예요 그 보시 하신 것에 대해서 좋은 공덕이 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로 여러분이 부처나 보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차원이예요 바라밀이 붙으려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영의 마음에서 해야 돼요 여기가 불성이거든요 불성의 마음으로 베풀 수 있어야 되는데 찰나에 가능합니다 그게 지금도 잘 들으세요 찰나에 가능합니다 복 짓는 법이에요 진짜 복 짓는 법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이 혼이 욕심법으로 복을 지으면 욕심 때문에 투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에 투자한 개념이에요 나중에 대가를 받겠죠 일종의 재테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공덕이라고 그러고요 영 깨어있는 마음으로 남한테 보시를 하면요 아주 작은 걸 보시해도 뭐라고 해요 무량 공덕을 지었다고 불러져요 무량이란 말을 붙여져요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나님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공덕을 베푼 건요 그냥 하나님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덕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이 생각감정 오감은 거들었을 뿐이지 여러분 내면에 있는 신성이 보실한 거예요 여러분을 수단으로 삼아서 전혀 다른 사태입니다 육신의 법이 지배할 땐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여러분이 욕심을 가지고 어떤 공덕을 지으신 거고요 바라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라밀은 불성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불성이 이걸 불성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이게 양심입니다 양심의 본체예요 이 혼이 양심을 본받으면 이때는 이것도 양심인데 이건 양심의 작용이고 이건 양심의 본체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불교에서 양심을 보리심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를 절대적 보리심 이거는 양심을 실천하는 육바라밀에 실천하는 혼의 마음은 상대적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이거를 이렇게 승의의 보리심 이건 속죄의 보리심 그래요 근데 무슨 뜻이냐 절대적 보리심 상대적 보리심 그러면 이 양심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절대적 양심은 여러분이 몰라만 하고 계신 만나는 그 자리예요 시공을 초월한 그 자리가 양심의 핵이고 영이고 상대적 보리심은 육바라밀을 펼치는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정의의 마음 인욕의 마음 그게 상대적인 양심이에요 전체가 다 양심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자 보세요 양심을 펼쳐내려면 안에 있는 게 터져나오게만 도와주면 됩니다 지금 이 혼이 영을 못 만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짓을 해요 그럼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짓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나은 사람이라고요 욕심법의 지배를 받지만 나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을 알고 보시한다는 거는 아까 어려운 사람 봤을 때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도울까 말까 도울까 말까 거기서 도와도 찜찜하고 말아도 찜찜해요 왜? 혼의 논리로 계산하고 있으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도울까? 그럼 나중에 또 나한테 이득이 올 수도 있잖아 기특한 생각이긴 하지만 이게 영의 생각은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지 에이 그냥 가버릴까? 에이 이럴 바에는 그냥 가자 혼자 계속 천사와 악마가 막 싸우죠 이 천사는 이 성령은 아니고 여러분의 좋은 마음 혼의 두 마음이에요 영의 편을 들고 싶은 마음과 육신의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이 싸우는데 이때 이 천사한테 힘을 실어주는 법이 뭘까요? 몰라 해버리십니다 즉 양심의 본체 절대적인 양심을 바로 여러분이 만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혼이 육신한테 집중하고 있다가 그냥 영에 집중해버리면 이 혼이 차가웠던 혼이 이 영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 같이 뜨거워져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베풀게 돼요 거기서 어떤 계산을 안 하게 돼요 자 돕고 싶긴 하다 근데 그냥 가고 싶기도 하다 갈팡질팡 갈팡질팡 버스에서 어르신 불편하신 어르신이 탔다 눈을 감을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감으면 내가 편하고 뜨면 이제 또 양심이 불편하고 눈 감으면 몸이 편한데 뜨거운 이제 눈 뜨고 보자니 이제 그러면 벌떡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서 좀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양심 편할 것인가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대단하지 않네 그분들 양심 지킴이 들이세요 제가 봐도 존경스러워요 저도 눈을 감을 때 많거든요 내가 힘들 때가 더 힘들 수도 있다 이러면서 뭔가 변명을 하면서 눈을 싹 감고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다 그럴 때 그래도 눈을 뜨고 일어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그럴 때 응원해 주는 게요 막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몰라라고 한 번 해보세요 그 순간에 몰라 하고 아버지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맡기자고 맡기고 연습만 이게 돼 있으시면 맡기는 순간 내면에서 뭐가 탁 올라와요 여러분 혼을 받고 나요 계산이 갑자기 딱 사라지고 그냥 탁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탁 주게 됩니다 이게 육바람일을 여러분이 실제로 익히는 거예요 그 전에 익힌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전에 그냥 막 계산을 해 가지고 막 주시는 걸로 육바람일이 안 익혀져요 계산은 하셔도 좋아요 저는 인정합니다 계산은 하시되 결정은 누가 해요 몰라 한 뒤에 결정하세요 사전에 계산할 거 다 계산해 놓으세요 그 대신에 몰라 해 가지고 딱 몰라 한 뒤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딱 마음이 움직이는 쪽으로 한번 질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지르고 나서 후회되든가 안되든가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참나랑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영희랑 소통하는 법이 이래요 그렇게 해서 한 건요 깔끔해요 물론 충분히 고민을 해보세요 내 수중에 얼마 있고 또 걱정될 때 있잖아요 탁 집었는데 5만 원 나오면 안 되잖아요 5만 원은 뒤로 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계산까지는 인정합니다 우리 또 애고의 맛이죠 애고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다만 줄 때는 탁 그 마음으로 주자는 거죠 그 사심 없는 마음 몰라 하고 주자는 거죠 저는 할 때는 깨끗하게 하자 계산은 5분 안에 치밀하게 하되 빨리 결론을 내고 할 때는 딱 깨워서 하자 왜냐하면 사정은 다 알아야죠 데이터는 알아야죠 나한테 지금 나한테 얼마 있고 어떻게 할지 내 역량을 알아야지 도와주고 나서도 후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애고도 만족시켜야 되니까 전 항상 애고와 욕심과 양심에 저는 타협을 주장합니다 다만 양심 51%로 합시다 욕심의 소리도 충분히 듣자는 거예요 저는 이거 부정하자는 입장은 아니에요 인정하되 얘가 결정하게 하지 맙시다 양심이 결정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욕심은 주저리 주저리 내가 이렇고 어떻고 이 돈이 있어야 되고 어쩌고 다 들어주세요 일단 그 다음에 결정할 때는 몰라 하고 아버지한테 맡긴 마음에서 응 하고 주고 주는 거죠 이미 보고는 다 받았으니까 상황 전반에 대해서 리더가 보고는 다 받고 결정해야지 갑자기 아무 보고도 안 받고 응 하고 결정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것도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화예요 직관과 분석의 조화 양심 분석은 항상 이건 해볼만 하지 않으세요? 이것만 하면 저기 미투운동이 일어날 일이 없어져요 보고는 다 받으세요 내가 지금 불안하기도 하고 실수할 수 없기도 하고 욕망이 올라오기도 하고 보고는 다 들으세요 내 마음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그럴 때 몰라 해보고 딱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자명해? 너 양심 성찰 통과할 수 있어? 찜찜하지 않아? 자명하다 그때 하시라니 몰라 하신 다음에 자명해 그러면 그냥 하시라니 이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는 거 아닌가? 물어보신 뒤에 딱 판단이 서시면 빨리 하세요 근데 이 상황 전반은 미리 꼼꼼히 점검해 보시는 거 좋다 이거죠 좋다 욕심의 소리라 하더라도 잘 들어보시라 다만 결정은 몰라 하시고 난 뒤에 참나한테 다 맡긴 뒤에 그 마음에서 양심을 따져보시고 바로 움직이시라 자명하면 움직이시라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까요? 보통 양심에 자명한지 아는데도 우리가 묵살하고 가거든요 그거를 막으려면요 그냥 혼은 못 막아요 영이 등장해야 이 혼이 힘을 타서 막습니다 여러분이 작심삼일 만이 아니라 양심을 우리가 못 지켜내고 늘 욕심한테 지는 그 이유는요 들여다보시면 이 혼은 욕심법 따르는 게 원래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 본능을 위배해서 양심을 따르게 하시려면요 뭔가 변수가 투입돼야 돼요 여러분 혼은 욕심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애초에 물건이 혼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면 안 되고 혼이 이상한 소리를 해도 이해하세요 원래 좀 이상한 친구예요 아 나는 안 되려나보다 하지 마세요 다 이상하니까 여기 지금 속마음 다 이렇게 서로 드러내면 못 살아요 서로 못 봅니다 안 들리니까 살죠 다행입니다 하늘이 다 막아놨어요 서로를 너무 알려고 하지 마라 왜? 나도 내 속에 그런 게 들어있는지 모를 때 많아요 올라올 때 보면 별 더러운 게 다 나올 때 있어요 기독교인데 이걸 못 받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음란 마귀에 씌였나 보다 내가 자기예요 그게 혼은 원래 육신의 법을 따라요 그러니까 영이 투입되지 않으면 이 혼은요 건전한 생각을 하기 힘듭니다 지켜내기 힘들어요 하긴 해요 그래도 혼이요 이게 영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해요 혼도 은은하게 영의 영향을 받으니까 하긴 하는데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 해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시공을 초월한 그 딱 초월한 마음을 딱 만나게 해 주시면 혼이요 결정을 딱 내리게 됩니다 자명해져요 잡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 같아요 이거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이게 마음을 다루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욕정의 전내 뭐의 전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겨야죠 그러면 욕정을 이겨내는 법을 얘기해 줘야죠 모든 경전은 욕정을 이겨내는 법만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인 추악한 마음을 다스려서 보살이 되고 사도가 되고 분자가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모든 경전에서 그 비법이 뭘까요 그걸 저는 한 30년간 연구했습니다 실험해 봤는데 저의 이런 심란하고 추악한 마음에도 적용을 해 봤더니 꽤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제가 양해 전혀 안 찹니다만 그래도 아주 탈산하지 않고 근근히 살아갈 수 있게는 해 주더라 이 자리가 신통한 물건 아닙니까 도깨비가 될 수도 있는데 잡아 준단 말이에요 억지로 잡아 주느냐 아니에요 맡기니까 몰라 하고 맡길 때 내 안에서 나 이상의 힘이 나와서 그게 나를 끌고 가면서 막아 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몰라 하고 깨어나죠 깨어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깨어있음이 여러분 혼에 스며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혼이 잡념이 싹 사라져요 일거에 그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참날을 만났는데 잡념이 싹 사라지고 조연한 마음이 펼쳐진다 이것부터 기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잡념이 없이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근심 걱정 없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기적입니다 1차 기적이에요 육바람이 하나씩 등장하면서 기적이 일어나요 1차로 선정바람이 내 마음이 갑자기 내 마음에서 잡음이 사라져요 시끄럽다가 뭐 같을까요 제 예전에 이런 체험 해본 적이 시끄러운데 독한 술을 한번 먹는데 몇 잔 들어가니까 세상이 조용해질 때 평화 갑자기 세상에 잡음이 싹 사라지고요 우주에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알콜이 들어가서 일어난 일인데 그게 알콜 안 들어가도 선정에 참나만 만나면요 신기합니다 다 조용해집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화평했나 하고 그럼 이게 영이 혼에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육바람 일이 육신통이에요 참나를 만나면 선정 깨어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이 그 이기적이던 내 마음에 갑자기 남도 나랑 똑같다라는 어떤 직관이 와요 남도 나처럼 존중해야 된다는 직관이 옵니다 자비심이 딱 일어나요 이게 보이 바람일에 기적이 일어나요 바람일은요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요 참나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지게 남한테 패 끼치면 안 되겠다는 강력한 이게 생각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일어난다니까요 뭉클하게 남을 나처럼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남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정의감이 일어나고 인욕 그렇게 치욕을 못 감당하고 내가 못 받아들였는데 상황을 그냥 갑자기 상황이 수용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몰라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끙끙 앓고 계신 거 있죠 감히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하다니 몰라 한 5분만 하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왠지 마음이 넉넉해지면서 수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랬을까 인욕의 기적이 일어나요 정진 게을러서 진짜 한 걸음도 더 딛기 싫은 이 상황에서 몰라 하고 나면요 알 수 없는 힘이 나옵니다 왜 참나는 긍정 덩어리거든요 힘이 나요 마지막 반야 생각이 막 복잡하시죠 몰라 하고 딱 맡기고 나면요 자명한 거 찜찜한 거가 선명히 갈라집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 중에 자명한 게 뭔지 찜찜한 게 뭔지 선명해져요 불순물이 확 날아가요 이런 기적들을 매일매일 체험하셔야 먼저 몰라 잘하는 몰라를 통해 참나 만나는 기술을 익히셔야 돼요 학당에 오시면 그 다음에 양심 분석을 성찰을 해 가시면서 양심과 만나는 즉 양심이 내 안에서 참나가 내 안에서 육바라밀의 기적을 일으키는 체험을 매일매일 하실 때 여러분이 진짜 보살이 됩니다 육바라밀과 친해지지 못하면요 결국에는요 소승 공부밖에 못 닦아요 즉 몰라를 통해 편해지더라 밖에 못 닦아요 그 편해진 상태에서 여섯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시다 보면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 이 말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처님이 계시다면 육바라밀의 모습으로 생겼다 하는 걸 알아요 왜? 성경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그 형상이 뭘까요? 육바라밀이에요 그걸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예배소서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으세요 정의와 진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거 그게 육바라밀이죠 우리는 깨어나지 않으면 이 혼은 육신의 형상대로 살아요 짐승의 모습대로 살아요 그런데 깨어나면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요 전혀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혼에 육바라밀의 기적이 일어나나 보세요 실제로 몰라만 했는데 맡기기만 했는데 진짜로 내가 육바라밀로 변형이 되나 보세요 그런 영적 연금술의 어떤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신이 생겨서 나는 몰라만 하면 내가 육바라밀로 변형이 일어나는 걸요 그래서 의심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면 일지보살이 됩니다 그럼 일지보살부터는요 이제 우주의 모든 문제가 둘러 보이지 않고 다 육바라밀을 쓰는 재료로 보여요 육바라밀을 펼치는 재료로 보여요 어떤 난관도 육바라밀만 투입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욕심의 뜻대로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 우주 뜻에 맞게 해결되리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전에 일지보살은 뭐의 전문가가 되냐 어떤 일이 있어도 몰라만 투입하면 일체가 나의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즉 일지보살만 돼도 선정과 지혜의 기적은 체험합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전반의 기적을 다 체험하지 못해도 선정과 지혜의 기적은 체험하기 때문에 일지보살은요 무슨 일만 생기면 몰라 해버려요 그러면요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도요 이 순간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게 돼요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냐면요 진짜 일지보살이 되면 늘 깨어있어야 일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말도 사실은 안 맞아요 일지보살은요 이 모든 비밀을 알아버린 거예요 참나와 에고 참나와 세계의 비밀을 알아버려서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 내 에고의 세계에 일어난 모든 일을 참나한테 무조건 의지해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럼 그 양반은 늘 깨어있나요 아니요 늘 깨어있네 아니네 이것도 다 에고의 생각이에요 그쵸 끊겼네 뭐 그럼 다 에고의 생각이에요 참나 관점에서만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에요 진짜 일지보살은요 늘 깨어있다 아니다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참나를 쓸 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좀 느낌 다르죠 깨어있으면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일지보살인가요 아니요 거기에서 자유를 얻게 돼요 붙잡내만 해도 다 에고 노름이지 나는 그냥 참나 덩어리가 이 순간순간 현상계에 참나를 생각감정 오감으로 작용을 일으킬 뿐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겪는 모든 문제도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이 순간순간에 몰입해서 살아가신 참나를 뭐 참나랑 끊어졌네 없어요 또 지금 이 순간 참나의 작용을 펼칠 뿐인 거예요 이분은 이 정도면 일지입니다 그런데 일지는 이 순간 육바람이를 펼쳐내요 육바람이를 토해내고 다니세요 죽이죠 이런 영적인 변형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이게 하느님을 닮아갈수록 부처님을 닮아갈수록 조금씩 여러분 영혼의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신통입니다 이게 일어나는 게 관건이지 다른 신통은요 여기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소승의 신통이지 대승의 신통은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변형시키고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영이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육을 즉 영과 분리돼서 뿔이 뽑힌 나무예요 그래서 뿔이 뽑혀서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사시는데 뿔이 제대로 딱 찾아주면 거기서 올라오는 힘으로 여러분 혼이 바뀌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고 싶어하게 돼요 그때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늘 몰라 하시면서 여러분 내면에 정말 자명하다는 걸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찜찜하다 하기 싫다는 거죠 자명 찜찜만 따라가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인격이 변형되면서 양심이 개발되면서 불보살의 경지로 가는 이게 공부의 큰 길이고 이 인류 사회를 바꾸는 길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각자 국민들이 자기 양심 찾아줌으로써 이 사회에까지 엄청난 개벽이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해낼 수 있냐 없냐는요 결국 우리가 우리 내면의 참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있어요 다 같은 말이란 걸 아시게 되면 자유가 오실 거고 꼭 하나님 믿고 양심 믿고 참나 믿고 지금도 힘 빼세요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거 많죠 지금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고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걱정하고 계시고 웬만큼 고민 다 해보신 거잖아요 저는 고민하지 마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5분 정도 하셨으면 대충 다 나왔잖아요 근데 계속 품고 다니는 건 그냥 답답하신 거죠 답도 없는데 그냥 계속 고민하고 계신 거잖아요 딱히 할 일도 없어서 계속 고민하고 계시네요 그럴 때 딱히 할 일 없다 하지 마시고 맡기고 계시라고요 그 시간만큼만 맡기고 계시면 자, 보세요 그렇게 찰나 맡겨도 되나요? 늘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찰나가 뭐가 없다니까요 애초에 일주는요 그런 관념에서 자유로워진 경제예요 늘 참나랑 함께 하나요? 함께 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한다 안 한다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데 뭘 참나의 작용이 끊어졌네 말았네란 말을 할 수도 없죠 다른 일 하다 보면 참나가 끊어지던데요 그게 아직 일주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일주는 다른 일 하다 참나가 끊어져도 그게 다 참나 작용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유가 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확찰되어 일주보살의 경제는 지혜로 간다는 게 이런 지혜가 딱 성숙해야만 답이 나옵니다 참나랑 만남 그리고 참나에 대한 이해에서 여러분의 한 경지가 올라가고 이해가 깊어지면서 육바라밀까지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또 신의 세계 우주 돌아가는 공식을 선명하게 보게 돼요 육바라밀이 다예요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뭘 알아가냐 육바라밀의 비밀을 조금씩 더 알아갈 뿐이에요 육바라밀이 다비다까지만 가면 인류가 알아야 할 최고의 비밀을 알아버리신 겁니다 꼭 그 문을 여시길 바라고 자 일찌까지 얘기하고 끝내면 제가 여러분도 일찌 때문에 충격 먹으실까봐 자 학당 오셔서 몰라 하실 줄 알고 양심분석 하실 줄 알면 찰나 찰나 일찌보살의 맛이 나요 그쵸? 몰라 한 다음에 양심분석해서 해버리면 그 순간은 일찌에 뒤지지 않죠 자 그리고 다시 아까 제가 얘기해 드린 거 있죠 찰나니 뭐니 따지지 말자 이 공식을 적용하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바로 일찌보살처럼 사실 수도 있습니다 내 놀다가 눈 풀려 살다가 중요한 결정할 때만 딱 눈 정신 차리고 일찍 결정해버리고 또 몰라 하고 다시 눈 풀고 계시더라도 너 하루 종일 눈 풀렸더라 그건 네 생각이고 참나는 눈 풀리는 법이 없다 내가 중요한 순간만큼은 참나 뜻에 따라 살고 있다 지금 나 지금 깨어서 참나 뜻대로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학당에 좀 오시면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늘 물어보거든요 지금 깨어 계십니까? 햄버거 먹고 놀다가 물어봐요 지금 깨어 계십니까? 그럼 이제 베테랑들이 돼요 그 전까지 안 깨어 있다가요 예 아시겠어요? 지금 깨어 계십니까? 네 아니 깨어나는 게 뭔지 알면 네 그 말 하면서 깨어나요 네 그럼 제가 그걸 잘못했다고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된다니 아니 지금 깨어나면 됐죠 지금 깨어 있냐가 중요합니다 아까 깨어 있었어요 말고 지금 깨어 있어요 지금 깨어 있을 줄 알면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좀 또 10분 전에는 못 깨어 있었는데 왜 10분 전에는 끌고 오세요? 지금 깨어 있는 지금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지 아셨으면 지금 여기에 만족하셔야지 왜 10분 전을 왜 끌어들이세요? 그건 에고 노름이지 여러분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빠르게 일주 5살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제 논리대로만 계속 논리를 무장하시면 여러분 못 당해요 너 좀 전에 안 깨어 있던데 지금 깨어 있다 좀 전이니 지금이니 하는 건 너 에고 노름일 뿐이다 지금 참나 안에 살고 있는 그 기쁨만 만끽하시면서 찰나 찰나 사시면 돼요 끊어지면 끊어졌네 아이고 끊어졌네 하실 시간도 아까워요 끊어졌네 몰라 무섭겠죠 몰라의 달인이 되시면 찰나 찰나 깨어서 살아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대로 여러분 사실 일지 5살 수준의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가장 쉽게 일지 5살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느낌 오시죠? 이미 다 구원 받으신 겁니다 몰라 하실 줄 알면 구원 받으신 거예요 아니 몰라 해서 쌩 깔 수 있는데 구원 받은 거죠 일체가 뭐라고 내 마음에서 지금 우주가 떠들어 봤지만 몰라 하고 딱 참나 만날 수 있으면 일체를 참나한테 맡기실 수 있으면 1초만 맡겨도 맡긴 거예요 그거는 그 순간만큼 여러분 우주에 누구도 부럽지 않다 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다만 품위를 좀 지켜주셔야 되니까 양심을 좀 지켜주세요 그 마음으로 양심에 찜찜한 건 하지 마시고 자명한 것만 하면서 찰나 찰나 살아가시다 보면 그냥 그 삶이 익숙해지신 게 일지예요 별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부터 그냥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듣는 모든 분들이 지금 구원 받아서 다 양심 지킴이가 되시고 양심 전문가가 되시고 마음을 다룰 줄 아시는 마음의 공식을 아는 전문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모든 문제도 그냥 풀어가시게 돼요 풀려고 안 하셔도 그렇게 사시면 풀려요 인류의 문제를 풀어야지 하면 벌써 답답해지세요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가 뭘 가진 것도 없는데 이런 애고 노름이 펼쳐져요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분이 무슨 그런 걱정을 하세요 인류 문제 푸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늘이 하시는 일을 거둘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항상 이런 식으로 정신무장하시고 그냥 깨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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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